이거 어떻게 살아있냐? 저거 핵인데? 어? 부족핵인데? 아이C 아니 내가 다섯 발을 차 맞추는데 저거 어떻게 아 핵이야 너무 심하네 아니 아니 아 개의 바인데 뭐야 우리 뒤 핵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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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작해 네바인데 아 이건 좀 구경 좀 해야 될 것 같아 야 야 야 이거 미친놈인가 와 와 개양아치다 얜가? 얘 아님 얘 아님 아 얘네도 아님 아이 저희 빨간거 떠있는 애 아니야? 네 맞아요 저 관전 안돼 뭐야 빨간거신 애들이 좀 많은데? 뭐야 이 새끼들 티밍이야 심지어? 아 진짜로? 아니면 그냥 얘네 포기한건가? 얘네 어차피 무정인거 알아서? 아아 아니구나 아니 무정인거 알아서 포기했는데? 아 뭐야 뭐야 뭐지? 뭐지? 다섯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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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두 두 명 살아있고 모임? 무정은 혼잔가 봐 무정은 혼잔가 봐 아 의미없다 어 저기 저기 지금 가방 메고있는 얘가 무정이잖아 맨 왼쪽에 쌍가볼있고 에 이게 뭐냐고 오 얘네가 티밍으로 한건가? 아니면 아니면 저 새끼 무정 핵이니까 한명한테 아 힐템 나눠주고 어 몰아주고 아 근데 몰아져도 아 기어가는거 봤어 저거? 봤음 개빠르게 기어가는거야? 뭐야 그냥 그냥 밖에 나갔는데? 그냥 죽으러 갔나보다 아 에반데 근데 무정이면 안죽지않나? 죽지도 않아 그니까 어 기는것 봐 개빠르다 아 이 게임 아 나가 뭐야 하나 튕겼어 아 나간거구나 그냥 살리다가 아니네 뭐야 왜 다시 돌아옴 와 이 구상을 구해왔어 바깥에서 와 무적핵이 무적핵이 아 뭐하자는건데 주먹으로 싸우자고 안죽잖아 이게 뭐냐고 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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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같이 죽자 미쳤네 어차피 1등은 어 뭐야 팀이 있었네 관전도 안 돼 그리고 바로 나가죠 어 관전도 안 돼 와 와 와 아 무적이다 아 아 근데 그 무적 좀 평화주의자 쏘진 않더라고 미얼딜 내렸어요 미얼딜 내렸어요 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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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갇혔어 이 양반은 어? 프리미어 그래 같은 팀이구나 아 진짜 얘네 왜 그거 안 나와 흐흐허 사단 더치워 야 하나 기절한 거 살이 있었는데 아 흐허 arg 으응